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팀이 제작 중인 로봇 치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로봇으로 10년 내 완성돼 각종 위험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치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입니다.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팀은 치타의 모습을 본 따위 로봇을 만들어 이름을 치타라고 지었습니다. 로봇 치타는 몸무게가 30kg가량으로 암 치타의 몸무게와 비슷하며 실제 치타처럼 점프도 가능합니다. 로봇 치타는 40cm 높이로 점프했다가도 안정적으로 땅에 착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이 로봇의 속도입니다. 복잡한 지형에서 로봇 치타의 속력은 시속 16km지만 평지에서는 최고 시속 48km까지 달릴 수 있어 100m 세계기록 보유자인 우사인볼트의 1.3배입니다. 전력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로봇은 달리거나 점프할 때 소음이 생기지 않습니다. 이 로봇의 연구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. 최근 연구팀이 실외에서 테스트를 하던 중 두 번이나 로봇의 앞다리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그러나 연구팀은 이 프로젝트에 큰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10년 내 로봇이 완성돼 위험한 환경에서의 수색과 구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수정etas 전력이